집중 집중 보는 라디오 집중 집중 솜디 오늘이 영스 200일이네요 정말 축하해요 오늘 200일이군요 헉 벌써 200일 됐나요 솔직히 첫 방송에서 엄청 떨던 모습 생각나는데 벌써 지금은 아주 그냥 베테랑 DJ 됐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야호 진짜 좋은 일이네요 화이팅 휴리나 안녕 앞으로도 엄마랑 영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릴라를 켜주세요 짠 날아갑니다 오호 제 하루의 수고를 알아주는 솜디가 있어 행복합니다 영스는 힐링 같은 존재랍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솜디 목소리가 더 달달하게 들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집중 보는 라디오 집중 집중 엘로우 엘로우 엘로우